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의 기쁨으로 온 세계가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레이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인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세 번이나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대표적인 구절인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노들과 대제사당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살아 계실 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예고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만이 참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의 증거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건 맞는가 라는 증거를 위해서 부활 증인 첫 번째 부활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부활하심과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제자들 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얼마나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습니까 또 제자들 역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바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세 명의 여인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사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참 컸습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토질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준비해둔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져다가 무덤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 향품은 상당히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열심이 있었고 자신의 물질을 다 내어놓아서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준비하는 열심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참 한국교회 성도들 참 열심입니다 새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주중에 많은 봉사와 헌신의 시간들 주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하는 열심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한국교회 성도들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인사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여인도 진짜 대단한 열심입니다 정말 대단한 열심이에요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주님 장사 진행받을 때도 마지막 무덤까지 따라가서 함께 슬퍼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후 첫날 주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서 혹시라도 시체가 섞어서 냄새 나면 어떡할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이 세 명의 여인의 열심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엄청난 열심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열정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덤으로 향하여 가면서 서로가 나눈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아멘 아멘 무덤가에 놓인 이 돌들을 누가 치울 수 있을까 당시 무덤에는 큰 돌을 막아서 짐승으로부터 무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이 막혀 있는데 대부분 2m에서 3m 넓이의 큰 돌입니다 그러니 여인들 3명이 아무리 가도 그 돌문을 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향품은 준비하고 가는데 정말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을 어떻게 굴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많은 이들에게도 예고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날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무덤까지 갔지만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그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거기에 걱정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도 예수 부활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안고 있는 무거운 돌들 때문에 고민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 이 아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죽음의 문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예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무거운 돌들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에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이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눈을 들어봐서 보니까 무덤에 막혀있는 돌이 벌써 굴러 내려가고 그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이었음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의 소식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핵심을 모르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하 큰일 났구나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구나 생각하며 이 여인들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에게 의해서 사라졌을 것이다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딱 몰래 보관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짓말로 서로가 모여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사람들에게는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널리 널리 알려서 우리가 혜택을 보자 이렇게 다짐하고 모의를 했다면 여러분 거짓말로 모의하고 작전 세운 것을 위해서 누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누구도 목숨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죄를 다 짓고도 자기가 지금 감옥 가고 불리한 상황이 되면 저 사람이 그랬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정말 거짓으로 만든 그 이야기 때문에 누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톱에 쓸려 죽고 고문당하다 죽고 수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목숨을 내어 놓아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원망과 불신앙의 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이 거짓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만큼 초라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은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사실인데 이 여인의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가장 기둥같이 떠받드는 열심이 있어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 못하면 오늘 이 여인처럼 연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에 확신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물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당신에게는 부활소망이 있습니까 네 이 시간이 졸만한데요 자 하세요 배울까요 당신에게는 부활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 빈무덤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흰옷 입은 청년이라 했지만 천사가 주님의 자리에 대신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붙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전해주면서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괴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찾아온 무거운 돌처럼 힘든 고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해주면서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괴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괴핵 가운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복음의 이 놀라운 메시지는 오고 오는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지 말라 주님이 부활하셨느니라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지 말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오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제가 최고 사기꾼이 주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십시오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하여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위하여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일어났는데 나사로의 죽음에서 일어난 것과 주님과의 다른 점은 뭐냐면 나사로는 다시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었습니다 그걸 소생이라고 해요 소생 부활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신감을 가집시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나 때문에 가정이 복받습니다 나 때문에 직장이 복받습니다 교회 때문에 지역사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에게 당당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주고 이 여인에게 다시 말하기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주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부활의 증인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서 가라 그러는데 안 가는 겁니다 가서 말하라 가면 말하는데 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받은 자는 가서 말하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서 말합시다 가서 말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4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내가 부활하여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해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부활 증인의 삶을 이 여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활의 기쁨을 알고 있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시겠다고 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보다 여인들이 먼저 무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얻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활 소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저 행함을 실천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천국은 먼저 행함을 실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요 천국은 먼저 실천하는 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제자들보다 먼저 갔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 증인으로 자원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받았으니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전하는 특권을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증인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가 있기에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내게 먼저 부활의 증인된 자가 자원하여 누군가가 먼저 내게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부활 증인의 자리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자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우리 가정에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을까 자원하여 부활의 기쁨을 소개하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는 장소를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자 말씀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다 도망칠 것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자리가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처음 주님과 만나 첫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그 장소로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시작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처음 사랑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 뿌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랑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밤이 맞도록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그 처음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처음 장소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자들은 영적으로 파산당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다시 부활증인으로 쓰임받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고난의 자리에 있냐 힘든 자리에 있냐 처음 사랑 다시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증인 삶을 살아가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을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없이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 열심은 있었지만 말씀에 큰 관심이 없었던 이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충격을 받아서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두려워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왜요? 침묵하고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증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용기내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주의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도망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주님이 친히 이 여인들을 만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두려워 떨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이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 일곱 귀신 들었다가 주님 만나서 회복하고 치유되어서 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좋아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자녀의 제자들에게 전하는 결단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아멘 이 마리아가 가서 마리아가 갔습니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어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 낙심된 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알지 못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되라고 요구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순종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아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확실한 부활신앙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내가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자원하라 손을 들라 내가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